네, 화음경. 작년에 제가 법화경 마지막 하셨을 때, 네, 마지막 할 때 어디 있어요? 네, 그때 가서 선생님을 좀 뵙고 있는 것도 들었어요. 그리고 부파경을 1년 4개월이니까 걸려서 하고, 1년 2개월 걸렸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임재록을 10개월. 부파경 1년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부파경 10개월 걸렸고. 처음에 임재록 10개월 걸리고, 부파경 1년 4개월 걸렸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환경을 공부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환경 공부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번에 많이 올 텐데 그날 한번. 네, 3월 1일 날. 네, 3월 1일 날 광장으로 또 취재 좀 하십시오. 네, 3월 1일 날 3시 정도 하신다고 하십시오. 그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이 뭐. 가축한 스님들만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도 평생 공부 소리가 나온 지가 오랜 데. 스님들야말로 정말 평생 공부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이 그게 승례로서 본분이거든요. 알고 보면 크게 자랑거리도 아닌데. 워낙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좀 이제 신문에 좀 알려가지고. 좀 스님들의 공부하는 자세를 좀 가다듬도록.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뭔가 하여튼. 본보기를 보이자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뿐만 이익한 게 아니고. 그 신문을 보는 사람이. 아, 스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암으로 해서. 스님들도 좀 이제. 본받게 되고. 또 신도님들에게. 그 어떤 그 스님들에 대한 신뢰도 좀. 줄 수 있는. 그 신도님들에게도. 그. 상당히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 그. 여기 와서 봉사하는. 신도님들이 참. 환희심을 느끼거든요. 신도님들이 뭐. 그렇게 한. 100명. 그전에 말할 때는. 150명. 60명까지 될 때가 있어요. 많이. 추석하는. 그런. 그런. 그런 선생님들이 요즘. 모두 이제. 주지 살고. 중진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지 살고. 그런 선생님들이. 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신도님들이 보고. 보니까. 얼마나. 반의심이 납니까. 그래서. 신심도 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그런 것도. 기사와 대해서. 만약. 읽기만 한다면. 스님들에 대한. 신뢰도 좀. 높일 수가 있고. 또. 신심 고치도 되고. 또. 스님들에게는. 하나의. 본보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또 한편 또 우리 공부하는 선생님들 자랑도 되기도 하고.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번 강제는. 몇 개월. 예상하고 계세요? 환경이요? 네. 10년. 결사. 10년입니까? 네. 나는 속으로 10년 결사를 생각하는데. 네. 네.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이제.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쓰면 안 되겠네요. 아. 써도 돼. 아. 써도 돼. 네. 아. 왜 그런 거 아니. 예. 그. 스님들은 처음에 이제 환경을 간추려서 교제를 편찬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네. 그런데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여러 달 해보니까. 아. 이게. 어. 간추려서 할 일이 아니냐. 그. 보면 지금 그. 저. 환경 그 구성도. 그 뭐 인쇄 막 해가지고. 대형으로 인쇄 해가지고. 병마다 붙여놨거든. 그 가보면. 아. 어. 그런데 그 구성이 어마어마한 거야. 한 달에 한 번 와서 세 시간 하는데. 어. 기껏해야 1년에. 어. 뭐 30시간. 30. 36시간이거든. 어. 36시간을. 꽉 채우지도 못하잖아.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어떨 때 좀 일찍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래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강의라구요. 강의 시간은. 어.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고. 환경 전체를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어. 이건 10년 잡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나는 속으로 10년 결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속으로는. 어. 어. 그래서 내 속으로는 10년 결사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런 정도를 써도 됩니다. 네. 네. 그 뭐. 그렇게 이제. 어떤 그. 무슨 뭐. 어. 그. 고가 점수 올라가는 것도 없고. 어. 주지. 나가는데. 무슨 뭐. 어. 뭐.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전혀 그런 거 없이. 오로지 그저 신심과 원력으로. 어. 이 환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그것을 통해서 또. 그. 승리 생활에. 어떤 충실을 기하고 싶다 하는. 단순한 그런. 순순한. 그런 마음뿐이지. 다른 거 없거든요. 서로가.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전혀 어떤 구속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신심이 나서. 그. 책도 그냥 무료로 다. 드리고. 심지어 뭐. 노트 연필까지 사주고 싶고. 일체 뭐. 거기 그. 그 해당되는 거. 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면. 그저 고마워서. 어. 알뜰하게 준비해서. 한번도 교재비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회비를 정해가지고. 어. 1년에. 두 번씩. 그 회비를 이제. 받아서 이제. 운영하고. 거기다 이제 그 스님들. 도시락도 싸주고. 간식도 하고. 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취지에서 이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 어. 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한국 불교 역사하고. 연관시켜서 본다면. 어. 일본 학자들이. 참. 한국 불교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우리나라. 그. 불교학자들보다. 더 잘하고. 더 많이 해요. 어. 그분들의. 그 책을 보면은. 그. 흔히 이제. 일본 불교는. 보파풍토. 이렇게 표현해요. 보파풍토. 보파경풍토라 그러고. 어. 어. 한국은 이제. 화음의 풍토다. 그거를 말할 이유가 있어요. 한국 불교가 뭐. 그. 기온 삼백 년. 사백 년 전이야. 이제. 그. 소신왕 2년이면 얼마야 그게. 어. 처음에 한국 불교에 들어간 지가. 그. 어. 들어와서 한 삼백 년의 세월. 삼사백 년의 세월이. 그럴 때까지는 사실은. 그. 어떤 사상적으로. 어.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어. 어. 그러다가. 이제. 의상스님이. 중국 가서. 화음학을 공부해와가지고. 어. 십 년간 공부해서. 비로소 이제. 한국에. 어. 신라로 돌아와서. 아. 불교. 진정한 불교는 이거다. 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고. 이 정신. 이 사상으로서. 한국 불교의 그. 어. 토대를. 어. 삼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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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의식을 할 때도 화음시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일반 신도들에게는 주로 관음시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스님들에게는 화음시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식에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화음경이 또 관음시식을 하던 화음시식을 하던 마지막 49제를 지내고 저성으로 전송하는 최후의 들려주는 이별의 노래가 뭔지 아시죠? 의상스님의 법성계 의상스님의 법성계 그게 화음경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법성계라 말입니다. 그것을 법성도를 돌면서 법성계를 엎조리면서 소대에 나가거든요. 위패를 들고 마지막 법당에서 다 의식을 하고 나서 소대라고 태우는 것 옷이나 이런 것 그 사람 소지품을 태우는 것 거기에 나갈 때 마지막 전송곡을 말하자면 의상스님의 화음경 사상이 담겨있는 법성계로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식은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정초인데 전마다 전부 화음 불경을 합니다. 화음 신중기도 신중기도 그들에게 기도를 기도를 함으로 해서 도랑이 평안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모든 재앙이 소멸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민중을 위한 민중을 위한 그런 의식으로서 화음 기도를 정초에 행해오는데 이게 벌써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도 다른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화음 사상을 한국 불교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거의 50%가 화음 불교야 이 한국 불교라는 게 내가 지금 증거를 든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사찰이 그렇지. 또 의식이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산천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금강산 제1봉 비로봉이죠. 그 다음에 오대산 제1봉 비로봉이야. 가장 높은 명산의 가장 높은 봉은 우여권 비로봉이야. 그냥 비로봉이라는 말은 화음경에서 제일 주불로 모시는 부처님이 비로자라부리거든요. 그것도 화음사상입니다. 순전히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몰고 무심히 넘겨서 그렇지 보면 구석구석이 전부 화음사상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쩌서 비로봉이냐 비로봉이란 말은 뭐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화음경에 접혀가도록 화음사상을 공부해서 몸소 화음경을 이해하고 화음적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있는 거야. 그게 벌써 그때 의상선 이후 모든 것이 그렇게 토대가 그렇게 잡힌 거죠. 우리가 참 근래 고려시대에 와서 선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선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모두 선불교 선불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식하지 못하고 묻혀버려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한국 불교는 화음불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선불교라고 보기보다는 화음불교라고 그래 보고 있어요. 그런 증거가 요즘 화음에 관계되는 책들을 보면 일본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나도 몰랐지. 일본 학자들이 연구한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 있는 거야. 사실 또 살펴보면 그렇고 또 심상스님이라고 하는 일본에다가 화음을 최초로 전환이라 가서 가미도 하고 중국에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전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도 불교 곳곳에 화음경이 그렇게 많이 스며들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화음사상에 의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 보무사도 의상스님이 화음경을 펴기 위해서 세운 사찰이거든요. 화음정찰이야 사실은 보무사가. 그래서 일제 때 오성월스님이라는 분이 말하자면 삼보 사찰에 뒤지지 않으려고 우정 무슨 선찰대본사안 이렇게 현판을 달고 그 당시 오성월스님이 아주 대단한 큰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때부터 화음 사찰에서 선종 사찰로 등장되어 있죠. 뿌리를 찾기로 하면 사실은 화음 사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제 화음재인이라고 또 썼어. 편액을 이 방에다 걸었어요. 밖에 나가다가 그것도 하나 찍었어요. 그런 것들도 이번 화음경 살림하고 아마 어쩌면 점지되어진 일이 아닐까 화음경 공부하자고 하기 이전에 화음경 화음전 편액을 내가 갖다 붙였어요. 아니 보무사가 화음정찰인데 화음이란 낱말 하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해예사 같은 경우는 화음종찰인데 화음에 관계되는 편액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첫째 대적광전 대웅전이 아니고 대적광전이라는 게 화음경의 명칭이고 또 주불이 석가모니불이 아니라 비로자라불이고 또 거기는 원종대가람 그렇게 했어요. 보면 원종대가람 일성원교거든요. 화음경을 말할 때 그래서 원종이라고도 하고 원교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표현을 하면 또 혜인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화음경에 근거한 이름이고 이렇게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지수산 화음사 같은 경우는 절 이름이 벌써 화음사고 또 거기는 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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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각이 많이 남아있는 거 아시죠? 지금 복원한다고 아마 하고 있을걸요. 그것이 전부 환경입니다. 법당 벽에다 전부 환경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법당을 장식했었는데 그게 법당이 불타고 파괴되는 바람에 편 조각들만 남아있는 것을 수습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걸 옛날로 복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불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그런 정도로 정말 불교를 전부 다 공부해보면 환경이야말로 진정한 불교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의상스님께서 그렇게 아주 정말 공을 들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국에다가 환경을 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환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좀 복잡한 이야이고 또 한두 마디로 될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같이 공부합시다. 알겠습니다. 오시면 차별은 내가 대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감추려서 할 일이 아니고 환경을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옳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체를 다 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니까 내 계산으로 한 10년 걸리겠다 싶어서 나는 속으로 10년 결사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 나이가 이제 68이니까 이제 78 될 때까지 하면 못할 거 없지. 공부하는 사람이 지가 힘에 붙이지 공부 가르치는 나는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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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 작년에 제가 키즈 뵈었을 때 공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여쭤봤던 3년 결사 정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알아서 하실 거 아니시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그것도 공부하는 선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금기가 그렇다니까 한 3년 참고 하면 정강도 좀 받고 공부도 어느 정도 되면 정강도 좀 받고 그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났어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라는 게 끝이 없고 금없이 환경을 자기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 화음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화음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화음의 바다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 속에 다 녹아있고 또 우리 불교인이 평생 불교 공부가 다 그 속에 녹아있고 그렇습니다.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 이제 정말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준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당히 흥분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아프고 나서 지금도 병 중이지만 그래도 이런 큰 불사를 또 내가 무슨 덕이 있어서 그렇게 150명 지금 분위기로 봤으면 150명도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날 와 보시면 아시겠고 나도 그날 보면 알긴 하겠지만 그때 법화경때만 해도 150명 60명 왔으니까 여기 문의도 해오고 또 주변에서 아 그 광장 한번 듣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소임자들은 내가 책을 적게 구입했을까 봐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내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생일대 최고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방대한 경전을 타노스 임도 한 달 남짓 했어요. 오데산에서 시간을 많이 했지 매일 하루에 8시간 이상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로서 이걸 이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한다면 아주 일생에 있어서 제일 큰 불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나도 공을 드리고 또 마음이 가고 마치 한때 내가 환경 번역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편집도 새롭게 교재를 편집해서 우리가 종단에서 정한 교과서로 정해졌습니다. 내가 이번에 공부한 책도 그 책을 가지고 하는데 토를 달고 현대적으로 과목을 차이 사이에 난도질을 해가지고 과목을 내용별로 과목을 현대적으로 달았어요. 비록 한문 교재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환경을 새롭게 편집한 그것이 내가 여러가지 책을 낸 것 중에 사실 제일 애착이 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도 많이 들었고 그 무렵에는 이제 모두 나를 아는 도반들이 화음법사 화음법사 그랬어요. 화음법사 하모레 날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프고 또 중간에 또 내가 법화경에 또 한참 심취했어요. 법화경 임재력에 또 심취해가지고 그게 또 그런 경전에 심취할 수 있었던 것도 화음경이 바탕에 깔려있어서 임재력이나 법화경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심취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스님들 덕택에 또 이제 다시 환경을 놔둬 공부를 하게 됐으니 아주 나에게도 고마웠죠. 노래 아주 뭐 환경 공부 한껏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소견도 그전에 가르칠 때 하고는 또 다르고 안목이 다르니까 이런거 하나 준비하려면 계속 준비를 계속하셔야겠지만 준비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는 어느정도 시간이 있는 소요되게 하세요? 이야기가 난 것이 한 몇개월 전부터 났었기 때문에 나는 많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준비입니다. 그 시간부터 그 시간부터 그만 흥분하게 시작하고 그 시간부터 준비하고 그냥 어느 날 하루는 환경 강의 하는 꿈만 꿨다니까 산매 들어가버려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 낳으면 그때부터는 그저 뭐 다른 일 해도 내가 그 생각 속에 있고 그게 산매라고 여행을 가도 그 생각만 하고 있고 환경 강의 하는데 이게 활용이 가능할까 안할까 이 생각을 하고 다른 척은 환경 강의 어느 대목에 이것을 삽입해서 삽입해서 삽입하면 좋겠다 무슨 팔자인지 나는 그렇게 돼버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히 지내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강의 안 하시고 글 쓰시는 거 좋아하시면 글 쓰시면서 이제 지금 염화실도 운영하는 일 많아요 요즘 불교신문에 직지 해설 계속 2년 넘게 하잖아요 지금 일이 많으시면 한가롭거나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할 텐데 10년 결산까지 지금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제 인생을 생각하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본능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한가하게 이렇게 그런 삶의 길이 있고 또 그나마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삶에서 공을 들인 그것이 자기의 강점이잖아요 무엇에 공을 들여 살아왔는가 기자는 글쓰는데 공을 들여 살았고 그것도 불교신문 기자는 불교공부 내지 글쓰는 거 불교를 글로 표현하는데 평생공을 들이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을 이 시대에 맞게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고 하는 것에 평생공을 들이면서 산 거예요 그럼 자기가 공을 들이면서 살아온 그것을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수록 거기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 더 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이해와 해석과 전달의 욕심이 또 다른 차원의 전달을 하고 싶은 그 욕심이 생긴다 그게 이제 하나의 삶의 의욕이야 사는 힘이고 그게 그게 보약이야 또 그 정치인들 그 늙은 정치인들 아주 뭐 80, 90대도 막 그냥 싱싱하게 저렇게 살아서 큰소리 치다가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딴 보약 먹고 그런 게 아니야 자기들이 그 의욕 의욕에 넘치는 그 일을 또 알아주는 사람은 알아줘 욕하는 사람은 욕하지만은 그러면서 힘껏 그 길로 자기가 살아온 그 일에 매진하는 거 이게 나이 들수록 딴 보약보다도 그게 좋은 보약인 것 같아 사는 어떤 원동력이고 내가 이제 우리 도반들도 뭐 이제 모두 70 60대 후반 모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고 또 그런 데 대해서 그 의논을 자주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한 30여 명 이상 되는 모임이 어려서 이제 10대 20대 모두 가야산 회인사에서 쭉 어렵게 살던 그런 어렵게 살면서 공부하던 그런 그 스님들이 한 30여 명 이상 그 석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회인사 가야산회라 이게 이름이 회인사 가야산회라고 여기 뭐 설정수임 같은 이들 동대교수하다 이제 퇴직한 법회수임 같은 이들 지금 뭐 그 이름도 거창한 회인 그 저 저 뭐 그 세민수임 같은 이들 일멘서임 같은 이들 일멘서임은 조금 후배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들 그전에 불국사 주재하던 종원서임 같은 이들 자원서임 등등 그런 이들을 함께 다 회원인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나하고 비슷한 분야에서 이제 공부한 동대교수로 있다 요즘 퇴직했는데 법회수임이라고 지관수임 제자죠 그런 이들하고 진지하게 이제 이야기해보면 그 수임은 나보다 병이 더 중요해요 기도하기 아주 더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동병상민이야 나하고도 이제 같이 병을 앓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게 현명한 선택인가 이렇게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논의해봐요 또 거기는 또 동대교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또 더 자주 만나요 그 사람 우리 모임 관계없이 또 만나 병교에서 그런지 그래 이야기를 해보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 몸 나보고도 그러고 그 수임 보고도 그러고 몸이 그래가지고 그냥 타놓고 푹 쉬지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그거 반대예요 아까도 이야기 두 가지 길이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아니다 자기 소질 자기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고 또 그게 목표 들고 알아주는 그런 어떤 자한이 있으면 한껏 표현해라 그리고 거기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발휘해라 그것이 에 사는 원동력이고 보약이다 그게 오히려 몸에 보탬이 되지 그 무기력하게 뭐 푹 쉬고 어 빈둥빈둥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늙음을 재촉하고 병을 더 재촉하는 길밖에 안 된다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어 그게 아주 현명한 판단이야 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정치인들 이야기 뭐 뭐 또 이런저런 사람들 이야기 뭐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다 증거를 갖다 대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근래 자주 들먹거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저기 서울대학교 이상욱 교수라고 0.1%의 희망이라는 세 가지 뭐 아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그 사람 그 우리나라 최초 최고가는 지질학자야 세계에서 알아진 지질학자인데 자기가 직접 차 물고 데츠밸리에 가서 운전하고 지질 연구하러 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목 밑으로 그 사람은 완전히 뭐 입이고 몰이고 다 전신 마비돼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어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숨을 길게 내쉬고 짧게 내쉬고 함으로 해서 컴퓨터를 이제 움직여가지고 글을 쓰고 강의하잖아 지금 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체제가 됐다 해가지고 어 어 가만히 이제 어 어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예 예 그러니하며 그 세계 제일가는 물리학자 그 누구요 스티븐 호킹 어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그런 이들 삶하며 어 다 그래요 또 내가 아주 아주 존경하는 어 오토다케 예 우리나라 4학년 4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일본의 오토다케 예 아 참 그 사람은 다리 없고 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어 내가 그런 사람 짝을 끼고 있지 아직 하하하 착도 뭐 그 사람 정의라면 다 사먹어 그죠 하하 하하 그래요 그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리를 젊어서 준비해 놔야 돼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젊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떤 자항이 없는데 뭐 멍석을 표현해야 무슨 뭐 춤을 추든지 무슨 쇼를 하든지 하지 그런 멍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그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그래도 알뜰하게 자기 능력 많지 공부를 하고 어느 분야에라도 그래도 취미를 가지고 또 남이 어느 정도 알아줄 만지 돼 있으면은 그 분야로 계속 더 왕성하게 매진하는 거야 그러다가 꼴깍하고 가는 거지 그냥 그래 사는 게 현명한 일 같아요 오늘 뭐 환경 이야기 하다가 인생 체크할까 그러니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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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